한중일 퓨전 요리 퓨전하면 뭐야? 여기 유린베이킹이에요 그쵸? 여긴 다 퓨전이에요 퓨전 요리잖아 유린베이킹은 퓨전 요리 전문이에요 세상의 위치까지 뭐야? 인천광역시 바닷가야 위치까지 그치 않겠습니까? 캬라멜을 쓰지 않고 조미료를 쓰지 않고 양파만 쓰고 춘장만을 써서 그리고 수타로 이렇게 면을 뽑아서 만드는 수타로 면을 뽑아서 만드는 최초의 사례는 저기 실크로드에 있는 신장 위구르 오른쪽 투루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경에 있으면 바로 딱 넘어가면 여기 투루판입니다 여기에 국수가 지금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서 화석이 된 게 발견이 됐거든요 세계 최초의 국수 요리 그릇도 이렇게 우리 밥그릇 같이 나무 그릇으로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고전 상태가 좋아서 나무 그릇이 썩지도 않았어요 국수가 그대로 있어요 뚜껑을 조직스럽게 열어보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1300년 만에 죄송합니다 연대를 크게 해봐요 2300년 만에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여는 데만 이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살짝 열어야 되거든요 만약 열었다가 안에 팍 사그라들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에게는 절대 빨리빨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대도 무슨 미세 로봇? 미세 실로 이렇게 해서 로봇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틀 걸렸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석가탑, 경주의 석가탑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목판 인쇄 그게 뭐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어떻게 두루마리라고 두루마리 우리 저기 주방용 무슨 겁니까? 행주, 종이 행주처럼 두루마리란 말이야 지금 두루마리 이렇게 쭉 펴면 종이 행주는 그렇게 말린 지가 한 달도 안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로 확 말려오죠? 이 성질이 남아가지고 1400년을 말려 있었잖아 그게 이렇게 펴면 어떻게 될까요? 펴면, 잘못 펴면은 펴다가 이게 뚝 부러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말려오다가 이쪽에 다다다다 깨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를 편다고 해도 끊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5cm마다 뭘 놔야 돼 놓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속 약품 처리를 해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다가 썩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다 펴는데 얼마 걸려서 4년 걸렸어요 이걸 전체 다 펴는데 전체 다 펴는데 어떻게 돼요? 30cm 구간마다 어떻게 돼? 국제학술 대회가 열려요 이 다음에 어떻게 펴야 되는지 왜 이런 게 전 세계에 또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면 뭐야? 전 세계적인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볼 때도 어떻게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어머님이 키우는 자식과 그런 시각은 저 안드로메다에나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키우는 자식은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나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이성 강사는 어떻게 저런 걸 알지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내가 그대로 배워가서 내 자식한테 한번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니까 애가 적응을 못하고 가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죠 수타면으로 만든다 왜 수타면으로 왜 만듭니까? 끈끈하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투루판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천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서 거기에서 석회수가 흘러내립니다 이 석회수는 산성입니까? 알카리성입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때 화학시간이 생각나시죠? 석회수는 산성입니까? 알카리성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피부는 엄마에게서 딱 태어났을 때 산성이었어요? 알카리성이었어요? 매일매일 양치질하는 입안은 이 안에 여기는 산성입니까? 알카리성입니까? 이거 모르시죠? 뭘 유지해야 좋은 건가? 이런 거 있잖아 자 생각해 보세요 국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렇게 뽑는 손가락부터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녹는 정도가 아니고 다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플레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성이라는 얘기예요? 국수가 알카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투르파 안에서의 이 물 그다음에 중국에서 각종 안에 있는 동청호수라든지 파양호수라든지 청파호수라든지 황하라든지 양자강이라든지 주장강이라든지 흥룡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다 무슨 성의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카리성의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타의 소위 말하여 끈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뽑으면 처음에는 두 갈래 그 다음 다섯 갈래 열 갈래 스무 갈래 백 갈래 몇만 갈래까지 세밀하게 손가락으로 뽑아낼 수 있는 수타면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알칼리성을 가진 물이 있는 곳에서만 수타가 발생해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타를 가지고 발생하니까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그러니까 면 요리가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파스타입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질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인삼을 미국 가서 아무리 재배해 보십시오 그냥 무입니다 무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장소만 바뀌어서 시도톱 같은 거 들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는 우리가 아는 모든 병에 내가 이러니까 무슨 약장사 같네 그러니까 모든 병에 도움을 줄 수 그래 치료가 안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되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거 무슨 작물이고 샤프란 그 샤프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섬유유연제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때가 쏙 샤프란 이거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샤프란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갖고 왔잖아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가장 비슷한 모로코하고 제일 비슷한 풍토가 어디고 복일도라며 그게 전라남도에 있는 거 그러다 복일도에서 해봤어 삼 년 계속 했는데 택도 없어요 그냥 막 고춧가루 나왔어요 그냥 예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뭐 맨 우리 그 그 내와 같은 배씨잖아 베이로잖아 베이로 남의 것을 외쳤네 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수타로 만든 짜장면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다 지금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이게 그 소위 공연성이 좀 있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지금 막 이러면은 막 어우 난 저렇게 못해서 어떻게 만들지 아니요 다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나가사키 나온다 일본 아까 내가 뭐가 일본 요리라고 그랬죠 짬뽕 그래서 나옵니다 나가사키 깽 일본의 현입니다 1868년까지 일본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1868년 이전에 일본을 보고 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1910년 이전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뭐였어요 조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뭐 1862년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대한제국이고 대한민국인 거죠 그런데 대한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통치 문서에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가사키 현 그래서 뭐냐 번이었는데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메이지 유신파들의 고향뿐만 아니라 모든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장악된 지역 전체를 중앙집권 국가로 바꿉니다 지방분권 국가에서 그러니까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고 해서 폐번치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거를 메이지 유신에 그래서 뭐냐 나가사키 깽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일본 말로 나가사키 현 이 말입니다 나가사키 장기 깽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인의 강제징용 1호예요 1호 나가사키 여러분 강제징용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거 첫 번째 그게 뭘까요 야하타 제철소라고 하는 일본 미츠이 제철 미츠이라는 그룹 있죠 미츠이 스미토모 무슨 뱅크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하고 재벌 체제가 틀려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는 상호출자를 위해 있는 10개 이상의 상호출자를 가진 기업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그렇게 안 돼요 일본은요 다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재벌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 은행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그러면 희망사항이 뭘까요 은행을 갖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도 일본처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재벌한테 은행을 허락하면 절단납니다 지들 지들끼리 자기 대출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증식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막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벌들은 보험하고 자산운용하고 증권만 허락해 주고 저축은행까지는 허락해 준다고 은행은 안 돼 왜? 이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자기 대출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사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이걸 군함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지옥도 송중기가 나왔던 영화 그 하시마 여기는 어디일까 미쓰비시 미쓰이 말고 또 있죠 미쓰비시라는 미쓰이와 미쓰비시입니다 야타 제철소의 이 엄청난 설비가 1895년부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1895년도부터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철을 해서 선박도 만들어내고 무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엄청난 제철소가 이 나가사키 현 바로 위에 기타큐슈 기타큐슈 북큐슈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미쓰이의 이 제철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짓기 위한 게 지금 같으면 6년 내지 7년 만에 다 짓겠지만 이때는 몇 년 걸렸을까요 거의 제가 볼 때는 25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유신 세력 사이고 다카모리이나 오쿠보 도시미치라든지 이노우에 가오로라든지 야마카타 아리토모라든가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거 방금 이토 히로부미 하니까 졸던 분이 한 분 깼어요 아는 이름 나왔거든 그렇죠 뭐 전부 다 백이성 강사 잘난지 않은 듯한 이름이지 내가 아는 이름은 아이다 카다가 이토 히로부미니까 잠이 확 깨는 거야 내가 분명히 봤어 누군지 막 이렇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냐 철도를 깔겠다 왜 자기들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노동력들을 거기다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철도를 깔고 어떻게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했겠지 제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제철소를 만드는데 쉽겠어요 이게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래 여기가 중심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소위 3D 직종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징용을 시키기에는 1860년대 70년대는 아직 조선을 쳐들어간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노동자를 구합니다 라고 딱 했더니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어디 여기 중국 복건성에 있는 푸젠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건성은 매우 매우 산악지방이고 매우 매우 험준합니다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요새는 돈을 많이 법니다 왜? 해안 절벽이 있어가지고 너무 관광지로 좋거든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 멋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누가 그렇게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전부 농사 짓는다고 다른 동네로 가고 이랬는데 일본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일본으로 갑니다 거리가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에도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용설란이라고 하는 그 작물을 캐면 돈이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가지고 멕시코까지 가잖아요 유카탄반도까지 가잖아 메리다라고 하는 한국 여러분 그게 뭐야 용설란을 스페인말로 뭐라 그래 애니깽이라고 하네요 그죠 멕시코의 이민자 지금도 멕시코하고 쿠바에 살고 있는 약 4천 명의 코리안들 그렇게 얘기하는 돈 벌로 전세계로 퍼지는데 일본 못 가겠어요 아휴 그래서 부젠성 사람들이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 갔더니만 우리나라가 애니깽 캐러강가하고 똑같다 딱 내렸더니 그때 그때부터 채찍질이야 일본 노트북 아시겠습니까 이거 성룡영화도 있어요 이 장면 다루는 영화도 있어요 막 때리는데 여기 여러분 푸젠성의 제일 대표적인 요리 이거 무슨 요리입니까 오른쪽에 이거 또 짬뽕 이러지 마세요 짬뽕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요리입니까 이게 바로 뭐야 부처님도 넘어온다는 거 뭐야 부르도장 불도장이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복권성 요리입니다 이 푸젠성 요리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중국 노동자들이 가뜩 몰려서 저 야타 제철소하고 하시마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밥은 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 밥을 말하던 복권성 사투리 아침에 일어난 우리나라 사람들 전란을 너무 많이 겪고 뭘 인사했다고 아침 잡숬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이거 왜 물어보는데 do you have blackpast 그렇죠 장난하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 죽었어요 뭐 이런 것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밤새 안 죽었나 도적 끌고 이래가지고 밥은 먹었나 그 위에 그러니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본다 그렇죠 안부를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아침은 좋은 아침인가요 라는 것과 날씨가 보니까 좋은가요 얼마나 흐린 날씨가 많았다는 거예요 영국 애들이 맨날 스모그 포그 안개 끌리고 거기에 먼지 스모그 런던 포그라는 어떻게 되면 옷까지 있겠어요 브랜드가 그런데 여기에 중국 애들이 원래는 이 인사가 아닌데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보통 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뒷짐을 지고 뭔가 오십견을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황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껴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복근성 사투리로 뭐라 그런나 짬뽄? 하고 부릅니다 짬뽄? 식사했니? 밤새 무탈하냐? 잘 먹었어? 밤새 잘 있었어? 아침에 짬뽄? 왜? 365일 메뉴가 똑같아 무슨 이상한 생선 넣고 조개 넣은 국에다가 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냥 일본 애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위 뭐냐 흰 짬뽕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가사키에 여기에 식당을 열었으니 그 식당 이름이 뭐겠습니까? 나가사키 짬뽕집이죠 짬뽕입니다 이게 식사하셨어요 무사하니? 이 말이죠 복근어의 모습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그 언어가 그냥 부산 사투리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투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언어가 한중일 표전요리 짬뽕이다 섞였다 1822년에 일본 고문원 사토카가미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를 섞는다라는 뜻의 뭐야 짬뽕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는 저것당이라고 주장하듯이 그렇죠? 짬뽕도 우리 거다 해야 되는 거라 가하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1899년 좀 더 정확한 아까 그 사진과 관련된 거죠 나가사키 중국의 쿨리라고 하는 게 저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에 퍼졌던 노동자들을 쿨리라고 해요 그 쿨리의 천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사키 시카이로라고 하는 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했더니 여기에 해산물 오징어와 낙지를 썰어가지고 넣기 시작합니다 왜? 나가사키가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많이 지천으로 넣으면 개뻔에만 가면 그냥 퍼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일본에서의 그러니까 중국의 초육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자꾸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돼지 육수예요 짬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짬뽕을 지금 돼지 육수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천핑순은 해물 육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노동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를 써서라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서라도 짬뽕의 흔적은 무조건 1822년부터여야 되는 거야 왜? 저거의 부끄러운 역사니까요 김치찌개처럼 진하고 얼큰한 국물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해장심리가 있거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쌀로 술을 빚지 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하는 바람에 희석된 소주 희석된 소주 저희 증류수를 소주로 만들어 먹었거든 그러니까 맛을 음미하는 와인 중심의 그런 어떤 양주 중심의 서양식의 술 문화 전 세계의 술 문화가 세상에 그렇게 부어라 죽어라 마셔라 하는 술 문화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술은 정신력이야 어머니 폭탄주를 열몇잔을 해갖고 계속 신입한테 맹이고 세상에 그런 무식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어쩌다가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스타일이지 어머님은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여기서 폭탄주 폭탄주 아 다 참 원장님 술이 얼마나 되십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어허이 빨리 얘기하십시오 예 사장님 우리 청하 소속사 사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마시다가 새 모녀가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어머 벌써 12시 이러진 않습니까 그 청하 노래 있잖아 어머 벌써 12시 어 그만 먹기 싫은데 그죠 그래서 아기 전까지 중식당의 인기 메뉴였던 울면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 이제는 좀 그래도 먹는 분은 먹지만 사라지고 맵고 빨간 짬뽕이 등장합니다 고춧가루가 아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기 있는데 있지 태국하고 어디야 멕시코 태국하고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합니다 출처입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에서는 빨간 짬뽕이고 일본에서는 하얀 짬뽕 먹는 이유 2018년 2월 23일 송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뭐라 한다 3만 유튜버라는 게 저작권도 안 지키고 엔타이 아까 엔타이 아까 엔타이 아까 엔타이 아까 엔타이 아까 엔타이 여기가 엔타이 잘 보세요 여기가 엔타이 여기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북경이지요 엔타이의 복산현 푸산현 출신의 화교 왕송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948년도에 드디어 여러분 이 형태의 짜장면을 만들어내요 인천의 공화춘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벽한 우리 짜장면이었나 아니었나 아니었습니다 그건 화교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형태가 1948년도에 용산의 문배동이라고 하는 지금 국방기념관 국방부 쪽 뒤에 있는 용산구 문배동의 영화장류라고 하는 공장 겸 식당 우리도 왜 한 번씩 보면 정육점인데 정육점 하면서 그 앞에 고기 구워 먹는 식당인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서 공장인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 모든 춘장 짜장면의 모든 90%는 어느 회사 저기 영화산유 사자표 춘장입니다 사자표 춘장은 일반 마트에 없습니다 대신 화련 중화요리에 가서 지금 박스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사자표 춘장이에요 영업점에만 도매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90%지만 일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당면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품이 다양하죠 이게 전부 다 전국의 중국집에 배달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화장류는 저 춘장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낸 거지 절대로 줄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멤버십의 성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영화장류의 춘장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예요 1982년도에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치기어린 미국 젊은이에 불과했던 27살의 스티브 잡스라는 애를 아니요 선생님 이거 네가 반도체를 만들었어?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뭐 저기 뭐야 그 아이폰 이런 거에 생각이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써줄게 해서 내가 한번 와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다 거절난 걸 우리나라가 딱 찍어가지고 그럼 네하고 내하고 맞춰보자 하는 게 누구야? 이건희 저가 아버지예요 이병철 회장이라고 아니요 선생님? 이 두 가지의 재구매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 사례로 꼽혀요 지금 짜장면의 춘장하고 그 뭐야 애플의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계속 생산해도 재고가 없어 재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아주 탁월한 업적이죠 그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애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자체 생산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죠 영화식품의 춘장 점유율 75.5% 그런데 어떻게 2위 업체를 사실상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유율은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진미식품이라고 하는 다른 경쟁업체가 10% 나머지 업체는요? 그 나머지 업체가 뭔지 아세요? 여기 It's Well이 어디야? CJ예요 CJ 여러분들 나머지 업체 뭐야? 14.5% 한 15개 업체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자표 춘장은 그냥 일개 음식점에서 만든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손자한테까지 그래서 소송까지 붙었어요 돈 더 내놓으라고 서로 저작권이다 그러면서 출처 이것도 출처 밝혀야지 이정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입니다 여기 청라신도시에 삽니다 교수가 조선화교와 근대 동아시아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걸 2017년도 10월 4일날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에 알고 계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강의를 준비를 하던 걸 제가 3번 준비했거든 원래 9월 16일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10월 3일에 하려다가 또 못하고 다 그래갖고 11월 17일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3번을 같은 걸 준비하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준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명의 기법도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최측과의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큰따님이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표정까지 내 스타일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무슨 성? 광동성을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영어로 한자로 광동입니다 광동 광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는 칸톤 그래서 중국말이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패키 이게 맨더린 차이니즈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가 뭐야? 칸토니즈라고 하는 겁니다 광동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제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다른 화교분들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광동성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다른 중국은 중국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것만 중국이에요 광동성에게는 그건 뭐 이렇게 북경이고 샹하이고 있는 다 촌놈들이야 그냥 아니겠습니까? 이는 천하의 촌놈들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이 어디야? 북경인 줄 아시죠? 샹하인 줄 아시죠? 처음 말하면서 광동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GDP가 높고 GMP GDP는 총 생산량이고 GMP는 1인당 소득이죠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광동성이에요 그냥 광동성이에요 역사로 볼 때 역사로 볼 때 AD 8세기부터 제일 잘 살았던 중국의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까지 광동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중국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광동성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경하고 샹하이밖에 몰라요 뭐 해봐야 하얼빈 그건 하얼빈은 왜 알게? 안중근 장군 때문에 안다 안중근 장군 때문에 안중근 장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중국은 몰라도 하얼빈은 알 정도예요 거기서 기차 타고 내리면 총에 맞는다 이상한 소리도 하고 중국 광동성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밑에가 뭐야? 베트남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이 요리가 무슨 요리예요? 이 두 개 다 광동성 요리거든 원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요리입니까? 원장님이 왠지 얼굴이 평생 이것만 드시고 살 것 같은 얼굴이에요 이게 뭘까요? 제비집 요리 제비집 스프 이거 무슨 요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잘 아는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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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 손 들어 이게 뭐냐? 비싼 만큼 다른 지방에 가서 먹으면 물론 광동성도 많아 다른 지방에 가서 먹으면 뭐예요?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비싸게 팔고 일부러는 요 밑에 요리는 뭐야? 요거 싹스피 상어 지느러미 여러분 상어 지느러미 스프 둘 다 뭐야? 대표적인 동물 학대 여러분 그게 표본입니다 그런데 광동성에서 이 두 요리를 주로 누구에게만 먹였어요? 황제들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황제들 중국의 황제들에게 진상하는 요리였어요 서민은 먹을 수가 없는 요리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또 내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원장님이 오 좋다 하면서 뭔가 박수도 좀 쳐주고 이래야지 리액션이 있어야 강의를 할까요? 아 참 진짜 두 시간을 끌어가기 힘드네 정말 리액션이 좀 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비집 요리 먹어볼게요 뭐 이렇게 돼야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희 셰프님한테 제비집 요리나 샥스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 뭐라고 답이 오겠어요? 되긴 되는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이걸 폄훼할 이걸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지 영양학적으로는 그냥 달걀 두 개 먹는 게 낫답니다 영양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달걀을 그냥 이렇게 생달걀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먹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고 아 광동성에 저런 요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저 중국집에 가면 좀 맛있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뭐 유린기 뭐하고 뭐 다음에 저기 뭐 팔보채 뭐 이런 요리들 라조육 이런 요리들 있죠 다 광동성 요리에요 그거 전부 광동성 요리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국 요리인데 맛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운남성 요리입니다 윈난 중국 윈난성 요리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방콕에 살 때 홍콩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윈난 요리가 맛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뭐 요리는 다 똑같은 요리지 뭐 이랬습니다 윈난성 볶음밥이 되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 아니라고 윈난성 볶음밥 이건 진짜 유명하다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 갔다 온 기록에 보면 다 이렇게 막 천상의 맛인 줄 알았다 이렇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윈난성 볶음밥 파는 가게를 그래서 내가 찾아가요 홍콩에 윈난 사람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볶음밥이라고 팔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윈난성 요리에 가면 고기 요리만 찾지 볶음밥을 안 먹는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래요 볶음밥이 기름에 볶는 거 아니냐 맞다 기름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이게 윈난성 요리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했잖아 내가 한 말이 광동성은 이 전체 동남아시아 전체와 서양 전체 그리고 중국 남부 전체의 모든 물산이 집결되고 교역되는 유일하게 허락된 항구였기 때문에 고래로 가장 음식문화와 귀족문화가 화려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귀족들은 심지어 해발 500m, 600m 위에 있는 절벽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인부들한테 거기에 뭐냐면 칼새라는 새가 있어 바다 제비 우리가 아는 그런 이런 제비 말고 여러분 제비집 요리가 맛있고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기 첨하 밑에 제비집을 뜯어갖고 스프로 끓이신 분들도 있어요 미쳤죠?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 칼새가 동굴에 들어오면 동굴에서는 다른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침을 내가지고 그 침을 짓이겨서 이렇게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이렇게 칼새들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타액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고 해조류를 먹고 좋은 생선 먹고 뭐 이끼 뜯어 먹고 이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변에 이 중국 남부 바닷가에 이 모든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바로 따서 우리 지금 생미역에 뭐 초장 찍어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배탈나고 큰일 나요 그렇지만 한 번 소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양학을 가지고 있다고 지들끼리 분석을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달걀 두 개하고 비슷하더라 굳이 먹을 이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뜯어내면 그냥 타액이니까 자기 집을 잃었으니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진액이 나오더라 칼새도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노란색의 제비집이 나오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뜯어내면 이제는 피 맺힌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게 하얀색인데 하얀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여있는 이것이 황제에게 진상하는 최고품입니다 세 개 중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놈씨에게 말이야 저 제비집하고 저거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갖다가 김정일이 이게 만날 무슨 절벽에 광동성 근처에 살지도 않으면서 지만 먹고 맨날 그거 끓여댔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지고 원래 중국의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저희 청나라의 120년 평화시대 평화시대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시대에 그 세 명의 황제와 왕세자들만이 먹었던 요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동성이 있고요 이 광동성의 이걸 보시죠 광동성은 중국성 가운데 가장 발전된 지역 앞으로도 개방과 혁신을 부단히 추진하며 중국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동성은 2017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지역 경제종합경쟁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중국 각성의 GDP 규모 1위 광동성 8조 9천억 똑같은 나라 어디? 러시아 저 한 성의 GDP가 그 다음에 두 번 2위 장수 장수 8조 5천 9백억 호주하고 비슷하대잖아요 러시아보다 호주가 총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광동성이 비슷하대잖아 네덜란드 출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코트라에서 저런 뉴스 왜 낼까요? 해외 나가서 창업하실 분은 참 좋아하세요 이거잖아 그쵸? 제가 유튜브 강의에 있습니다 오병감과 공상희라고 하는 광동성의 역대 최고 부자 그러니까 중국 역대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8천 년 동안에 최고의 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로스차일드 패밀리나 록펠러나 마윈이고 빌게이츠고 나폴레옹이고 진기스칸이고 다 필요 없어요 1위부터 50위까지를 선정하면 1위가 오병감인데요 2위부터 50위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3배가 많아요 이 사람 재산이 아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광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경하고 상하이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 안 하는 애들을 부자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병감 1대 부자 그다음에 지금 3대 부자 공상희 공상희가 뭐냐면 중국 손문의 손희똥서거든 손문이 평생 의사나 한 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정치를 합니까? 저거 손희똥서 돈 갖고 정치한 거지 손아래 동서가 손문이 가운데 동서고 손아래 동서가 누구예요? 장계석입니다 장제스 장제스 그거 평생 군인만 한 새끼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정치를 해요 저거 손희똥서 돈 갖고 다 정치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남자의 부인들이 친자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숭아이링 숭칭링 숭메이링 이래갖고 송가 왕조라 그래 이거를 왕조 말 그대로 남편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오병감의 7대 7대조 억만장자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92세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홍콩과 타이완의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이번에 원래는 세계 랭킹 4위였다가 이번에 1위로 올라갔어 이상하게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뜬 회사 누구 있어요? 비대면 강의 회의 이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줌 여러분 줌에 틱톡에서 작년 연말에 돈을 빼서 1월달에 줌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300배 투자 이익을 본 사람 92세 그래서 틱톡이 어떻게 돼요? 미래학자들은 다 그랬지 아 틱톡이 이제 지는구나 저 사람이 빼는 거 보니까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최고 부자가 어디에 넣느냐가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최고 부자 어디다 넣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이 사람입니다 리카싱이라는 사람이에요 리카싱 여러분들 이 사람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92세예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도 리카싱 그래서 이 2018년 각 지역 이 가운데 표보세요 각 지역 상주 인구 항상 살고 있는 인구의 증가현황일람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가 11346이라고 지수가 표시되어 있고 1위 그리고 증감이 지금 빨간색이 어떻게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이 지역이 어디예요? 광동 돼 있잖아요 광동 지는 해가 아니고 여기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른다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동만 유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 감각이 가장 끝내준대 내가 이걸 강의를 했었거든 중국 몰락의 시작입니다 아편전쟁 보세요 여기 아편전쟁이 이렇게 있고 광동성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오병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 랭킹 1위의 부자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광동성 광동성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과거의 과거의 여기에 무역 독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중국 몰락의 시작이니 이 아편전쟁은 결과적으로 미국에다가 뭘 갖다 댔느냐 이걸 갖다 댔습니다 도마도 케첩 있죠 원래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갔던 노동자들이 먹던 소스죠 거기에 미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도마도를 살짝 섞었습니다 거기서 도마도 케첩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오병감 영국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1837년도에 아편전쟁 일어나기 8년 전이죠 37년 전에 6년 전이지 6년 전에 정보부를 보내가지고 영국의 정보부 최고 요원이 뭐야 여러분 007이라는 애예요 걔가 007이라는 애 있잖아 걔가 영국 정보부 MI6 소속이에요 그 MI6를 보내서 중국을 탐사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야 중국을 먹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고서 첫 페이지 파머스턴 영국 수상회에게 처음 전해졌던 첫 페이지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전 세계의 물동량을 5천만 양이라고 가정할 때 전 세계의 화폐가요 그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니까요 5천만 양이라고 가정할 때 광동성 광저우 13행 이화행 행수 오병감의 재산이 5천만 양 중에 2600만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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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역사상 존재 자체가 수수께끼였던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 비결 한 개는 내가 알아요 비결 한 개 뭐게요? 이 사람이 74세까지인가 살았거든요 74세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 모른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이 모른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청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몇 명이었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 죄송한데요 아들은 네 명이고 딸이 네 명이에요 다 양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낳은 자식이에요 오직 한 명 오병감의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야 첩 하나 드리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을 쓰냐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아까 몇 대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아홉 명의 부자들의 철칙입니다 절대로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귀지 마라 다른 여자를 사귀는 순간 불행의 씨앗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 여사님께 한번 여쭤볼게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오직 내만 사랑하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하실 수도 있구나 일단 기본 조건이 되면 행복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겁니까? 안 갖춰진 겁니까? 갖춰졌죠? 안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못 때문에 그 남자가 사이코면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아 부인한테 집착하면 나빠요? 귀찮아요 아 귀찮아요 제발 저리 가라 이 영감생 이러다 바람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유 또 이게 남편 이게 마누라 하나만 사랑해도 문제네요 아 이건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취해야 되는지 어느 장단에 춤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죠 그죠 청라에서 제가 옛날에 동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제 그 뭐지 제가 27살 때 사귀었던 여자가 동탄에 살았거든 이사를 왔거든 내가 그거를 아줌마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좋아하더라고 아줌마 애들이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서 마치면 그때 우리 와이프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마치면 바로 차 타고 오라고 자꾸 쓸데없는데 찾아다니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와 그래 웃노 내가 그래서 청라에는 혹시 그런 사람 없나 했더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아편 전쟁이 시작되고 영국이 들어오는데 오병감이 청나라 편을 들지 않아요 왜 오병감은 한족이거든 청나라의 끊임없는 뇌물 요구 그리고 어떻게 돼 뭐니뭐니 해도 1815년에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라고 하는 지역에 탐보라 화산이 수마트라가 있고 여기 자바가 있으면 자바에 자카르타가 있거든 여기에 바다 안에서 이쪽 화산이 폭발합니다 1815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야 여름이 없는 3년을 선사합니다 하늘 위에 제가 다 덮었으니까요 제가 다 덮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막 여러분들 1815년 1815년이 아니라 1893년 크라카토아가 다시 똑같이 뻥 터졌을 때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 화산이라는 게 뻥 터졌을 때 1893년 또 똑같이 한 해 동안 그거는 이제 탐보라보다는 조금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해 동안 여름이 없었거든 그 여름이 없던 거에 등장했던 저 중국 반대편 위에 노르웨이에 화가 하나가 그린 그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해가 없고 해가 화산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빨갛게 보여가지고 그림 뒤에 빨갛게 돼 있고 사람은 으아 하고 있는 그림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게 그 뭐야 문크라는 에드와르도 문크라는 사람의 절규라는 작품 그게 크라카토아 화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정말 햇빛을 향한 욕구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야 으아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탐보라 화산이 생겼을 때 중국 전체 중국 내부가 호남성 호북성이 완전히 흉작이 들어가지고 쫄딱 망하죠 요 때가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약 4억 명의 인구가 바다로 내려옵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물고기라도 먹고 내륙지방에 있던 사람이 바닷가로 갑자기 나오면 풍토평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우울증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고향을 상실했다는 상실감 온갖 병거리가 왔제 내가 거기서는 도서관장이었는데 여기 와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때 1817년부터 중국에게 포르투갈 상인들이 야 요거 요런 아픈 사람들한테 요거 팔면 돈 되겠다 하는 게 뭐야 아편이에요 아편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쁜 말로 하면 뭐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그래서 아편을 팔기 시작했다 아편을 그걸 보니까 어떻게 청나라 정부가 그때 건융황제입니까 아니면 독황제 가경제입니까 독황제 가경제죠 황제가 부패한 황제란 말이에요 아니 뭐 건융제는 부패 안 했나 하면 그래도 좀 애가 정신은 박혀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정신도 없는 애들이야 독황제도 그렇고 이상한 애들이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중독성이 강한 아편을 파는 게 최고 좋아요 청나라 정부에서 그렇죠 원래 세금 거두는데 정신 없으면 도박을 국가산업으로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세금 거두기 좋거든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 회원제 재구매의 가장 나쁜 사례 아니에요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렇게 들어갔더니 아편을 너무 많이 거래를 해가지고 사람들 건강이 더 나빠지고 윤리의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마누라까지 팔고 딸 팔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돈을 더 아편 금액을 얻기 위해서 도박을 더 성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이렇게 보다가 대할댔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자 했는데 그때 내려온 4억 명의 인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광동성의 천하제일의 억만장자 오병감입니다 이 오병감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중국 역사와 미국 역사에서 이 오병감을 아편장사했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청나라가 아편장사를 한 거예요 영국하고 청나라가 짬짬이 해가지고 한 게 아편장사야 오병감을 뭘 했느냐 하면 여기서 이걸 판 거예요 예 요 두 개를 판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편에 중독되지 마시고 내가 파는 이거에 중독되세요 차라리 보이차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커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동충하초는요 비타민 유산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 그 해안가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기 히말라야 산막 저쪽에 운남성 저쪽으로 가가지고 높은 히말라야 산막 끝자락이잖아 여기에 가가지고 땅바닥을 헤집어서 동충하초를 찾아온다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럼 동충하초를 막 끓여서 보이차는요 광동성 보이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할 걸 이 오병감 때문에 그래요 차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중국은 비단하고 도자기였거든 차가 돈이 되는 거예요 차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밥 먹을 때도 차 과자 먹을 때도 차잖아 그러니까 과자가 차에 맞춰서 변형될까요 안 될까요 변형되겠죠 음식이 차에 맞춰서 변형될까요 안 될까요 보이차는 뭐야 아주 맛이 중화하지는 않지만 담백하잖아요 보이차는 그리고 자꾸만 부담을 써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음식은 좀 강렬하게 바뀌겠죠 따라서 탕수육의 맛이 어떻게 바뀔까요 단 걸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된 노동은 기름에 튀기고 단맛을 줘야 한다 제가 앞서서 얘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밑에 사람 이 밑에 사람 존 모레이 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버지님들이 잘 보시는 경제 잡지 가운데 F-R-O-B-A-S라고 하는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 잡지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만든 잡지입니다 오병감의 미국 비서 오병감에게 장사를 배우러 와 있었던 미국 비서입니다 모레이 포브스의 아들은 포브스 잡지를 만들었던 모레이 포브스의 육대손은 여러분들이 봤던 미국 대통령 후보 존 캐리 포브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부 장관하던 사람 캐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지 미국 정치가 로비라는 거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브스가 미국으로 오병감의 돈을 들고 가가지고 미국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듭니다 이게 오병감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앞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가 시작되면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오병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횡단 철도를 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천 명의 쿨리 이 노동자들 광동성 노동자들이 같이 가요 그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듭니다 시카고에서 어디? 여기 오클랜드까지의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게 되죠 이때 고된 노동이 뭐야? 도마도 케첩도 만들어내지만 기름에 튀기고 고열량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요리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탕수육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거를 아편전쟁에서 영국 애들이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이 얘기 왼쪽은요 탕수육이죠 똑같은 맛인데 오른쪽은요 이게 꼬바로우라고 하는 요즘 마라탕하고 같이 잘 먹는 거 이 두 개가 뭐 때문에 나왔는가 청나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외세에 밀릴 때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걔들이 포크로 막 찍어 먹으라고 만든 요리입니다 저게 막 찍어 먹으라고 탕수육이 그래서 포크로 찍어 먹는 요리예요 꼬바로우는요 러시아 애들은 더 해 손으로 들고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포크로 찍어 먹는 애들에게 그다음에 중국 소스가 입에 안 맞는 애들에게 혹은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되는데 저런 형태의 음식이 되면 손으로 바로 찍기가 좀 그렇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19세기 때부터 질문되어졌을까요 부어 먹을래 찍어 먹을래 이거 맨날 강요되지 않았을까 부먹 찍먹이 뭐 어디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먹 찍먹 하는 거는 유래가 있다니까 러시아 애들은 대부분 뭐였을까요 아 나는 손으로 찍어 먹지만 난 찍어 먹을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뭐야 소스에 적응되기까지는 찍먹이겠지만 소스에 적응되고 난 뒤에는 탕수육은 영국 애들이 아마 그대로 부어서 먹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이탈리아 푸드의 세계화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야 저강사 굉장히 강의 잘한다 싶으시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로얄티가 높은 고객이 되세요 아 유린베이킹 장원장님을 믿고 왔더니 실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돈값을 하는구나 뭔가 저강사가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막 뭔가 이게 우리 황작가가 와서 찍고 이런 거 보니까 내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굴은 한 명도 안 나와 예림 여사님만 이름이 언급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골 손님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역사 이야기가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듣기만 해도 재밌죠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미없나 재미없나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이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두어 달 있다가 공개합니다 공개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손님들에게 많이 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이탈리아 푸드 피자와 파스타의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전 세계에서 우리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신 많은 분들 오늘 정말 인천 청라 3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유린베이킹 스튜디오 1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황경 작가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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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